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의인의 구원은 여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10편 37편 3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의인의 구원은 여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10편 37편 39절 말씀 아멘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축복의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